자 다음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놓여있는 구슬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철수와 순위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로 한 철수가 반드시 이기 위해서는 가져와야 되는 구슬 그룹은 한 번씩 번갈아 구슬을 가져올 수 있다. 자기 차례가 오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구슬을 가져와야 하고 같은 세로줄에 있는 구슬은 여러 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줄에 있는 구슬을 동시에 가져올 수 없다. 마지막에 한 개 남은 구슬을 가져오게 되는 사람이 게임을 친다. 아 이거는 해봐야겠네. 칸같이 보이는 그거는 모르겠다. 힌트인가? 칸같이 보이는 거는 신경쓰지 말고 칸같이 보이는 거는 신경쓰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연습장에 접어보면서 연습장에 접어보면서 설명해봐요. 연습장에 접어보면서 답은 하나이므로 그쵸? 한계 이상 구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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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B 아닙니다. 정답 B가 아니에요. 필승 패턴이 있어요. 이건 그쵸? 마지막에 한계를 가져가면 승리하는 거니까 그쵸? 자기 차례 보면 반드시 한계 이상 구슬 그쵸? 그쵸? 1,2,3,3,3개야. 1,2,3,3개. 정답 A. 정답 A. 왜? 이렇게 각진 예외 응 1,2,3,4,2,4,4,4 정답은 내가 알려줄까요 정답 정답은 d에요 d 해봤어 닉네임님 해봤어 모든 경우 횟수 음 제가 보여드릴께요 참고 참고 잘 보여요 이게 자세 설명은 힘들다고 하시네요 보면은 잘 봐봐요 여기서 두개 두개를 만들면 승리야 그 다음에 한개 두개 세개를 만들면 승리야 한개 한개 한개를 만들면 승리야 2개의 웅치를 가져가면 남은 두개의 웅치 중에 한개를 가져와 그래서 이제 문제의 경우는 3뭉치가 아니라 4개의 웅치죠 그쵸 d를 가져와 d를 가져와서 한개 두개 세개를 만들면 승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얀몬이님 철수가 a나 b를 가져가면은 순위가 남은 a나 b를 가져와서 3개 3개가 되므로 패배 c 를 가져와서 c를 가져와서 순위가 b 또는 c 라인 남은 두개를 가져와서 패배 오케이 이렇게 되는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정답은 G.